이 자체만으로도 득이다 이런 판단일까요? 이쪽을 일단 흙에 두게 되면 워낙 이 모양이 단단하니까 나가 놓아야지만 싸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형태도 글쎄요. 흙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따내고 보니까 좌상귀 백집도 꽤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다만 이 형태는 항상 귀가 화점일 때는 삼삼이 비어있어서 항상 폐가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폐가 나는 형태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두 가지가 하나 있는데 삼삼에 들어온 돌을 도대체 어떻게 잡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고 또 삼삼에 들어온 돌이 또 어떻게 사느냐 이 질문도 제일 많이 받아요. 사는 것도 어렵고 잡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이해가 갑니다. 제가 사는 입장일 때는 그렇게 사는 수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잡으러 갈 때는 잡는 수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공평하게 폐가 답입니다. 다르게 두면 사는 것이 안 되고요. 또 억지로 잡으러 가면 백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화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폐가 정답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갔습니다. 한 발 더 갔는데 AI는 갑자기 백의 편을 쑥 들어줬어요. 한 발 차이가 클까요? 네. 끊어진다 이거죠. 지금 AI는 지금까지 저희가 보면 돌이 끊어지거나 약점이 남았을 때 점수가 팍 깎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좀 약점이 있더라도 내가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강하게 두는 경우들이 많죠. 이거와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약점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인데 일단 AI는 여지없이 점수를 팍 깎아버렸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여기에 약점을 각오하면서까지 두 눈가닥이 이쪽을 두 점을 잡아서 통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먼저 한번 물어보냈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와 끊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두고 이쪽으로 두면 잡게 되죠. 흙이 잡히고요. 흙이 잡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이쪽을 만약에 지키면 지켰다고 하면 여기를 끊는 수가 굉장히 아픕니다. 아. 단세를 친다면? 네. 단수 치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둬서 더 크게 잡히죠. 그래서 그쪽 약점을 받아두었고요. 이거는 또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두고 여기를 두게 되면 잡을 수는 있을 듯 보이는데 여기가 선수가 되죠. 단수 치고 이을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가 됩니다. 백흙도 지금 손해를 전혀 안 보겠다 이 부분인데요. 다만 안형이 슬슬 무너지면서 여기를 얻어맞았을 때 굉장히 괴로운 거죠. 형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수냐. AI는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AI 승부 예측 100쪽으로 조금 더 넘어갔습니다.